오늘은 진짜 역대급 레전드 양양 하룻밤 여성에 대해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 남성이 블라인드의 여자친구 금요일날 양양 보내줬다가 어제 헤어졌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냥 바다만 보고 온다길래 그래 뭐 촌구석에 뭐가 있겠냐 싶어서 보내줬는데 인터넷에 양양 이야기 많이 나오길래 걱정되기 시작해서 연락해보니까 9시 30분 이후로 연락이 안되더라. 혼자 맥주 마시고 전화 30통 정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더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연락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 미안하다 말하더라고 바람 피우고 그럴 애가 아니라 생각 들어서 별 생각 없이 어제 데이트하는데 자꾸 강철수라는 이름으로 카톡이 오더라. 친한과 남자애라서 걔랑 연락하는 건 이해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대화 내용이 단백질 충전 어쩌고인 걸 봐버렸다. 그대로 핸드폰 같이 보자 해서 검사하니까 같은과 강철수가 아니라 양양에서 만난 새끼 번호를 위장으로 강철수로 저장해뒀고 간만에 달이 후달린다 니 생각 많이 난다 다음주에 양양 또 와라 우리 땀 때문에 침대 세트 교체 요청했다 등등 개 쌍욕 박으려다가 그냥 카페에서 먼저 일어섰다. 내년 10월 달에 결혼 예정이었고 내년 2월 아파트 입주해서 동거 준비 중이었는데 양가 부모님께 파혼한다 말했다. 여자애 부모가 전화와서 여자애랑 이야기 한 번만 더 해봐라 해서 여자한테 카톡방 그대로 들고 오라고 아니면 직장이랑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룻밤 일탈이었다 오빠도 유혹에 흔들린 적 있지 않냐고 용서해달라 빌다가 내가 안될 것 같다고 말하니까 사실 본인도 나한테 마음이 많이 식었고 바람핀 사람이랑 잘 해보고 싶다고 자기 부모님께 성격 차이로 파혼했다고 말해달라고 애걸복걸하더라 이런 한국 여자 방생에서 미안하다 책임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심이 나한테는 없다 라는 말을 하는 이 남성의 이야기가 혹시 조작같이 느껴지시나요? 이 한국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하는데 진짜 너무 피곤하다 라는 식으로 남자친구와 만나는 걸 귀찮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양양 헌팅남은 남자친구에게 죄송하다고 밤새다시피 다리 후들거리게 했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여자가 후두루들 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니까 힘 재력 크기 뭐가 부족했냐고 고객 리뷰 참고에서 시정하게 빨리 말아라 라는 말을 하면서 관계에 대한 후기를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커서 턱 아프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 양양 또 놀러와라 어제랑 엊그제 너무 생각나고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다는 헌팅남 또 가고 싶은데 연락 두절 때문에 남친이 절대 안 보내줄 것 같다는 여자 양양에서 천안까지 놀러가겠다 말하는 헌팅남의 발언 천안 가는 길에 단백질 보충 제대로 하고 가야겠다는 남성의 발언 여러분은 이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여자들은 양양 간 거 남친에게 숨겨야 한다 양양 재밌기남 리얼 몸 좋은 남자 졸라 많아서 내가 진짜 6살만 어렸으면 맨날 양양 갔다 걍 숨겨라 나도 양양 헌팅포차는 놀러간 거 숨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양양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극도로 숨이기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남성들이 룸사롱에 가서 술만 마시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걸 여자들이 절대 믿지 않는 것처럼 여성들이 양양 가서 헌팅 안 했다 말하는 건 남성들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부디 여러분의 여자친구 혹은 아내가 될 사람의 과거는 확실하게 조사하세요 잘못했다간 뻐꾸기마냥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워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양양의 여자들끼리 놀러갔다는 건 99%의 확률로 헌팅을 했을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어엿한 폭폭남의 자질이 있다는 거겠죠 여행지에서 마음이 열리고 물란해지는 여성들의 본성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먹는 닭발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양양 워홀 헌팅포차클럽 레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